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이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1년 8월에 출구된 2011년식 쌍용 슈퍼렉스턴 4륜 RX4 드라운 에디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1000km, 오토 미션 판매금액은 690만원.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온 차량이구요. 성능상태 점검 기록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1년 8월 23일 출구 2011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15만 1546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수는 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구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성능기록 구상으로는 올 양호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 후 측면 사진,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되어있구요. 앞좌석, 브라운 시트로 되어있네요. 약간 버건디 느낌의 브라운 시트구요.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힘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5만 1547km, 내비게이션 장착되어있고, 오토 미션,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장착,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있구요. 내비게이션은 아텔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있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2채널로 장착이 되어있네요. 트렁크, 처박하기에도 굉장히 좋겠네요. 인증룸, 필 타이어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타이어는 거의 새것처럼 보이네요. 자,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다시 진짜 깨끗하죠? 홈런상에도 문제가 전혀 없고,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11년 8월에 출고된 2011년식 쌍룡 슈퍼렉스턴 4륜 RX4 브라운 에디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1546km, 판매금액은 690만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하십시오. 감사합니다.